무얼 라면 먹을 게 있어라 안녕하세요 담뱃습니다 오늘 먹어볼 건 자랑하고 싶은 별미 양촌 선지 해장국이라는 제품인데 내가 먹으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뭔가 궁금한 집이 살짝 뜯어놨네요 자 고향식품이라는 데서 나왔고요 선지가 한 30% 우거지가 16% 600g에 200kcal? 그거밖에 안 되나? 이게 200kcal밖에 안 돼 전자레지에 넣으시거나 뚝배기 끓여 드시면 됐고요 고향식품에서 나온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선지 그 다음에 소양 콩나물 등등등 들어가 있는데 저기 저 뚝배기 넣고 끓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선지 무진장 큼직막하게 들어가 있네 큼직 들어가 있고 국장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매콤하게 들어가 있는데 얼큰 해장국 팔팔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끓아라 배고프다 자 팔팔 끓여 갖고 왔는데요 향은 뭐 그냥 뭐 육개장 그런 향 나고요 국물은 얼큰하면서도 좀 시원한 느낌? 아무래도 좀 이런 거 야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시래기 뭐 그런 거 약간 배추 같은 거 들어가서 시원한 느낌이 많이 나고요 아 좋다 자 이건 이제 저기 술 먹을 때나 뭐 식사하실 때 그래도 좋긴 하겠지만 이제 술 먹은 다음날 해장하실 때 좋죠 선지 소피 돼가지고 뭐 철봉 같은 거 많아가지고 눈에도 좋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좀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드실 수 있고 보통 해장국집 가면 선지가 선지 해장국이 아닌데 선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미리 선지는 빼고 주세요 라고 하면 선지는 보통 빼고 주거든요 흐물흐물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 고기 같은 거 찾아보시면 자 이런 것도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가져다가 거긴 조깃하고 좋다 자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고추 고추맛기름 자 여기다 뿌려서 먹어야죠 해장국집 가면 보통 이런 거 있어가지고 고추기름 저는 겹치면 좀 많이 넣거든요 많이 넣으면 조금 뭐라 그럴까 하다 드드읍 하면서 매콤한 맛이 저 좋은데 뭐 취향 따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저는 좀 미련하게 좀 많이 넣는 편인데 자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데 그 캡사이신 뭐 그런 거 고추 성분 때문에 기침 나오려고 그래 어휴 시원하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또 기름이긴 하지만 뭐 기초 대세랑 높이거나 또 그런 것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드시면 좋은데 해장국집 가지만 보통 한 5,6... 싼 집도 가도 한 요즘 6,7천 원 할 거예요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뭐 저렴한 건 뭐 한 3,4천 원 정도 구입하셔가지고 냉동으로 했다가 드시기 딱 좋은 제품이니까 자 이런 거 좋아하시고 술 먹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기 해장국 먹으러 나가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 냉동 딱 해동해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해장 잘 하시고 술로만 드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한 하루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